아, 하나둘 하나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정신 핵가닥 나가버린 아마존 독두꺼비 한 분 데리고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아니 이거 뭐야? 아까 그 사연 2부 어디 갔어? 이런 분들 계실텐데 그 부분은 제가 영상 말미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똥 싸는 것도 볼 수 있고 옆에서 킁킁 하고 싶은데 남편은 기겁하고 화를 내요. 혹시 이거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원지, 내가 옷을 벗는 게 깬다는 남편.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부부보다는 아직은 같이 사는 연인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사실은 자취를 좀 오래 했고 혼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버릇이 하나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옷을 훌렁훌렁 잘 벗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집에 오면 들어오자마자 막 찝찝하니까 요즘은 또 더우니까 바로 외출복을 벗어버리고 또 답답하니까 속옷도 벗어버리고 그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씻으러 들어가는 게 습관인데 아니 여기가 뭐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내 집이잖아.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맨날 그래 왔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씨 좀 깬다 이래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막 무드있게 분위기를 잡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훌렁훌렁 덜렁덜렁 하는 게 그걸 보는 게 쉽지가 않대요. 아니 나는 이 말이 이상해. 깬다라는 말. 이 말 자체가 마치 뭐랄까 찐 사랑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섭섭한 느낌이 들어요. 연인끼리는 아니 부부잖아. 부부끼리는 연인보다 더욱더 진짜 모든 걸 다 보여줘도 그게 다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이고 개의치 않는 거 이게 정말로 금술 좋은 찐 사랑 아닌가요? 저는요. 저희 남편이 길을 가다 자빠져도 귀엽고요. 재미없는 헛소리를 해도 너무 이쁘고 똥을 싸도 에이 똥냄새 이러면서 장난치고 싶은데 저한테 응가하는 모습도 안 들키고 최대한 몰래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나는 그거 봐도 괜찮거든 옆에서 킁킁 해도 돼요. 남도 아니고 같이 사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신비주의를 보여주겠다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딱 들어갔는데 만약 거기서 라벤더 향기가 너무 심하게 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저희 남편이 응가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응가의 냄새를 저한테서 가리기 위해서 라벤더 향을 칙칙칙 뿌리는 거죠. 아니 집인데 옷도 막 제 앞에서 함부로 훌렁훌렁 안 갈아입어요. 아니 우린 부부인데 당연히 볼 거 다 본 사이거든요. 왜 이렇게 조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사소한 실수 같은 거 하면 나는 너무 귀여워서 막 일부러 나 그거 봤어 다 봤어 지금 뭐한 거야 이러면 둘이 좋다고 같이 깔깔 웃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뭐든 간에 볼까 봐 바로 후다닥 후다닥 다 숨기고 또 그걸로 놀리면 그만하라면서 정색하고 그래요. 사랑이 식었어. 뭐 저한테 남자답게 멋져 보이고 싶은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남자가 돼가지고 소심하네 호탕하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남자로서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한테도 집에서 훌렁훌렁 벗거나 트럼 좀 하잖아 하면은 아이씨 깬다 진짜 예의를 좀 갖춰줘 이러거든요. 아니 여기가 뭐 밖에는 무도회장도 아니고 우리 집인데 집에서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요. 사랑이 식은 느낌이에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트럼도 하고 방귀 뀌고 방귀 뀌고 어? 냄새 좀 풍겨도 똥냄새 트럼냄새 풍겨도 이쁘다 사랑한다 귀엽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긴 우리 집이고 우린 연인 같은 부부인데 이 남자는 절대 제 앞에서 방그도 안 끼고 그리고 저번에 남편이 졸다가 실수로 방그를 뽕 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기야 방금 그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놀리면 아니 당연히 웃음 나오고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안 좋아해요. 정색을 해. 아마 내가 방귀 뿜기면 깬다고 또 할 거야. 여하튼 여하튼 간에 제가 먹고 싶은 거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냐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숙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춘기 고등학생들이 하는 연애랄까요?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무슨 심리인 걸까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심리가 뭐예요?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댓글 1번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네. 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건데요? 2번 아무리 부부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세요. 상대방이 싫다는데 그게 왜 뭐 이럴 정도면 그냥 각자 살아야 맞는 겁니다. 너무 안 맞아. 무엇보다 쓰리가 지금 예로 든 그 모든 것들 나도 싫어요. 당신들은 결혼으로 부부가 된 거지 무슨 오랑우탄이나 고릴라가 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뭐 집이 정글도 아니고 사람이면 제발 사람답게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며 살자고요. 내 댓글 끌끌 맞는 말이죠. 오랑우탄이랑 고릴라가 된 건 아니죠. 저도 30년 넘게 가족들 앞에서 굳이 시원하게 방구나 트럼 튼 적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게 편한 거예요. 아니 무슨 여기가 야생도 아니고 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집인데 뭐 어때? 집인데 뭐? 이런 논리 너무 싫어. 그런데 그걸 듣고선 왜 집에서까지 가식이냐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 이거 가식 아니고 그냥 불편한 거야. 그리고 불편함 없이 살아왔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온 환경이나 가치관 문제인 것 같아요. 2번 와 같은 여자인데도 진짜 깬다. 매력 훅 떨어져요. 내 댓글 인정 인정 확 깨 진짜 싫어. 그러면서 남편 이해 안 된다고 사랑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극혐이야. 진짜 깬다. 깨버리고 싶어. 3번 지금 니가 하는 짓거리들은 그냥 나이 70 먹은 할머니 같아요. 내 댓글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우리 할머니 지금 80대 후반인데도 안 그러세요. 2번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내일 모레 90인데 안 그러세요. 당신 집에 혼자 계실 때도 잘 차려입고 얼마나 깔끔한데요. 말 조심히 해주세요. 그지같은 일반화 같은 거 하지 말고. 4번 아니 부모라기보다는 연인 같은 느낌이라면서 하는 행동은 또 뭐요. 함께 산 지 50년 아니 500년 된 부모 같은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말이. 그지같아. 5번 아니 찐 사랑이고 나발이고 뭐 다 떠나서 니 남편이 싫다고 하는지 조심 좀 해라. 아니 머리에 생각이라는 게 아예 없냐. 너 그러다가 리스 되거나 니 남편 바람날까봐 내가 더 걱정이 된다. 물론 집에서도 불편하게 사는 건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남편이 극혐하고 싫다는데 니가 너무 막 그래 버리면 성적인 매력이 없어지는 거야. 여자로 안 보인다고 이 옆에 내야. 내 댓글 내 친구 마누라가 좀 깨면서 타일입니다. 처음 보는 남편 친구 앞에서 방구를 부부부부부부부부끚 끼더라고 연애할 때. 근데 또 얼굴은 되게 이뻐. 몸매도 좋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야 니 마누라 좀 깬다. 그래도 이쁘니까 좋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 새끼 얼굴이 팍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뭐 그런 건가? 이러고 마는데 나중에 지 마누라랑 통화할 때 보니까 자기 마누라 번호가 뭐라고 저장이 돼있냐면 아마존 독두까비. 이런 두꺼비가 실제로 있습니까? 6번 난 여잔데요. 제 여동생 두 명이 사는 집에서 갔더니 둘이 벌거벗고 돌아다니길래 나 깜짝 놀랐다. 만약 내가 남편이고 남자라면 집에서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거 이거 아무리 마누라라 해도 일주일만 봐도 질려버려서 그 몸뚱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이뻐 보인다는 거 이건 지어낸 말이야. 구라라고. 그리고 부부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적어도 내 배우자만큼은 그랬으면 좋겠다. 너 같은 거 너무 싫어. 7번 저는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 별로입니다. 결혼 20년 차인데요. 그리고 여자예요. 옷 남편 보는 데서 함부로 안 갈아입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은 훌렁훌렁 벗고 돌아다니는데 신경은 안 쓰지만 그렇다고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매력이 떨어집니다. 방구 북북 끼고 틀이 마른 거 보면 오만 장이 다 떨어진다고. 제발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볼 거 답은 사이라도 집에서도 막 그렇게 다니진 않아 보통은. 특히 여자가 그러고 다니면 여자로서 매력이 다 떨어진다고. 안 보인다고. 8번 미친. 사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그럼 남편이 싫다는 거 억지로 하는 것도 사랑이냐? 9번 님 뭡니까? 짐승이세요? 훌렁 벗고 여기저기 누비는 게 남편 눈에는 동물은 침팬지 같을 것 같은데? 10번 아 나 여자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혐오감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여자 화장실에서 문도 안 잠그고 때로는 문을 열어두고 볼일 보는 할준마들. 심지어 그들은 일어나서 걸어 나올 때 바지를 입어요. 진짜 그지 같거든. 근데 님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똥이나 방구나 벗어젖힌 몸이 웃기는 건 유아기적 이야기예요. 하나도 재미없다고. 그리고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이성이라 해도 그렇게 덜렁거리며 돌아다니면 나도 기겁하고 도망갈 거야. 11번 내 남친이 아무렇게나 트럼하고 방귀 끼고 똥냄새 풍기고 집에서 옷도 안 입고 원시인처럼 돌아다닌다면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결혼한 내 남편이 그러고 산다면 당장 이혼이야. 왜? 나는 짐승이랑 살고 싶지 않거든. 12번 와 진짜 싫다. 내 남편이 집에서 옷 훌렁 벗고 원시인처럼 돌아다니고 방귀 북북 끼고 똥 싸고 야 똥냄새 맡아라 이러면서 장난치면 천년의 사랑도 확 식어버릴 것 같아. 여자고 남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극혐 그 자체라고. 알겠나요? 아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아까 1부 올리고 2부를 왜 안 올리고 지웠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거 한 것 같다고 예전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살펴봤는데 다른 유튜브가 이미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연이 올라온 날짜가 지난 6월 21일입니다. 딱 한 달 됐죠.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싹 다 봤는데 살펴봤는데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한 적이 없고요. 만약에 이 사연이 2, 3년 전에 올라왔던 거고 최근에 누군가가 자기인 척 한 번 더 올린 거다. 그랬다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남이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지웠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가시면 1부, 2부 내용 제가 그대로 다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참 이유를 말씀 안 드렸네. 이거 남들이 한 거를 제가 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운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